짠! 오, 선물? 네가 직접 든 거야? 네. 한 달이나 걸렸어. 이렇게 찍어. 힘들었겠네. 어때요? 어울려요? 정서가 선물해준 거예요. 이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? 세상에서 하나 뿐인 거.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봐요.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. 오른 길이라고 널 믿고 싶다.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 남면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가지마 죽을 만큼 보고 싶다. 세상에 하나뿐인 거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거 이 세상에 괜찮아요? I don't know. 정서야. 오빠, 송주 오빠. 정서야. 한정서. 나 너 많이 좋아해.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랄까. 아직 어려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사랑이 아닐까. 어렵다. 그래, 한정서. 그렇게 웃는 거야? 알 SANTA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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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보는 눈이 많아요. 송지 오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